다음 공연자가 어수선하면 다음 공연자가 힘들거든 그래서 다음 공연자를 위해서 여러분 정신을 바짝 차리게 해놓으려고 북 한번 쳤는데 다시 한번 박수 한번 주세요 지금 박수 치시는 분은 순진하다 내가 왜 쳤냐면 북을 여파를 하고 친 거야 뭔 다음 공연자를 이해하는 게 뭘 위해 개뿌리나 여파를 하고 아까 내가 치약하고 칫솔하고 팔았잖아요 패드랑 별로 안 좋아요 차라리 먹는 게 나아요 그럼 뭐하러 사요 나는 엿 정말 싫어한다 나는 당이 있어서 엿 싫어한다 그분한테는 가지마 손 드시는 분한테는 어느 분 혹시 아 오빠 그래 오빠 너를 위해서 누룽지 준비했어 누룽지 당 있으면 당 있는 분을 위해서 누룽지 세 개 많아 그리고 아침에 나는 일어나면 소식이 잘 안 온다 남자분들 아기야 쪽팔려서 손 안 들어 그런 분들을 위해서 남자분들을 위한 젤리 젤리라니까 여기다 바르는 거 아니야 먹는 젤리야 이거 그래도 혹시 먹다가 먹기 싫은 분들은 냄비로 이걸 녹여서 여기다 발로 앉아서 이렇게 들고 요리를 발랐다 요리를 발랐다 이렇게 하면 돼 복분자 젤리 남자 기능성 젤리 두 분갈이 많아 그리고 여성 여성들을 위한 두부 과자 이거 국수형 국산 콩 51% 한 명 콩이 51% 콩이 단백질 과자예요 이거는 두 개 만 원인데 여러분 이거는 우리 농산물입니다 여기 초록 초록 우리 농산물 절대로 중국산 아니고요 알았죠? 그리고 나머지는 여시대계 만 원 만 원만 써주셔 만 원만 만 원씩만 제가 우리 공연이요 어느 누구로 나와도 만 원 값어치 충분히 하거든 만 원을 다 주는 거 아니잖아 아까 봐봐요 아무 조건 없이 이유 없이 이렇게 만 원씩 주시는 분들도 계시잖아 여러분들은 하나씩 팔아줘야 돼 알겠지요? 알겠지요? 자 지금부터 돈을 꺼낸다 실시 만 원씩 음악 하죠 헤이야